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구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6번부터 10번까지 할 거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어 부분을 파악하는 거에 집중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의 다섯 문장은 진짜 천일문 완성답게 난이도가 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한번 파악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섯 문장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7번 보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whoever wants music instead of noise, joy instead of pleasure, soul instead of gold, creative work instead of business, passion instead of foolery, finds no home in this trivial world of our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오늘 거 깁니다. 그래서 잘 한번 집중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문장들이에요. 길기만 할 뿐이에요. 그 구조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셔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셔라는 보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명사형이 되면요. 인셔런스, 보장이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B, 애셔런스, A 하면은 자, B도라는 뜻이고요. 그 뒤에 애셔런스, A, A뿐만 아니라 라고 가져가주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애셔런스만 나왔기 때문에 무엇뿐만 아니라 라고 여러분들 가져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ook into A 하면 A를 한번 인테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할지 말지 좀 검토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다 라는 뜻으로 가져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포스, 얘는 포스랑 en이 붙은 애인데 포스는 힘이에요. 힘으로 강요하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공식적인 석상, 혹은 법과 관련된 거라면 강요한다는 건 뭐냐면 법을 집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포스, 법을 집행하다. 그리고 얘의 명사용은 뒤에 M, E, N, T 붙어서 인포스먼트, 집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give A, B는 A에게 B를 주다. 그 다음에 violate 하면은 위반하다. 이건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viola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얘는 위반입니다. 그러면 to ensure the safety of students,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어떤 학생들이냐면 who use electric scooters on campus. 캠퍼스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는 사람,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those are on them.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잠시만요. 아이고. 알람이 갑자기 울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스쿼터를 타는 사람뿐만 아니라 스쿼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officials should look into enforcing stricter regulations. 어떤 officials, 기관의 어떤 공무원이에요. 그 직원들이 should look into enforcing stricter regulations. 더 엄격한 규율을 집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더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ricter 하면 더 엄격한인데 얘는 어디서 왔냐면 형용사인 stricter에서 왔어요. 엄격한입니다. 그리고 regulation 하면 규율이에요. 규율. 얘는 뭐에서 왔냐면 regulate에서 왔습니다. regulate는 동사로 조정하다, 규율을 규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직원들, 공무원들이 이제 검토해야 됩니다. 더 엄격한 규율을 집행하는 것을요. 뭐와 같은? 그래서 어제 저번 강의에서 했듯이 서치에서는 뭐와 같은이라고 해서 예시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giving students a warning. 학생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뭐 할 때요? when they violate the regulations. 개인들이 규율을 어겼을 때, 위반했을 때 말입니다. 자, 그 다음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As evolutionary scholar Henley Plotkin says, gaining knowledge of the world across countless generations, organisms conserve knowledge selectively based on evolutionary need, and that collective knowledge is then held within the gene pool of species.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은 여기, as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뭐뭐 하듯이 라고 계속해주면 자연스럽습니다. S조어 동사, 뭐뭐 하듯이. 진화, evolutionary 하면 진화해라는 뜻이거든요. 우선 다음부터 보고 한 게 낫겠네요. across는 전치사로 뭐뭐를 가로질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organism 하면 유기체, 그러니까 산소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호흡하는 그런 생물들을 유기체라고 합니다. 문돌이라서 자세히는 몰라요. 자, 생물이라고도 합니다. 컨설브 하면 보존하다, 보수하다는 뜻이 있는데, 얘는 이제 명사형이 되면 conservation, 이렇게 T-I-O-N, 근데 E는 A로 바뀌어서 conservation이 돼서 보존, 혹은 보수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conservative에서 T-I-V-E가 붙으면 얘는 형용사형이 되거든요. 그럼 얘는 보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onservative, 그리고 democratic, 이렇게 여러분들 정치를 얘기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혹은 되게 보수적인 어머님, 아버지, 이런 걸 표현할 때도 conservative가 쓰입니다. based on A 하면 A에 기반하여 evolution, evolution 하면 진화라는 뜻인데요. 얘가 이제 R-A-R-Y 이렇게 되면 형용사형에 대해서 진화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 하면 유전자고요. genetic 하면 유전의라는 뜻이고, 여기에다가 S가 붙으면 유전학이 됩니다. 그래서 economy도 경제인데, economy 하면 경제의잖아요. 근데 economics 해버리면 경제학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에다가 S가 붙어버리면 이렇게 학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페스스 하면 종, 인간의 종, 동물의 종, 이거를 이렇게 한자로 많이 정리하더라고요. 한자는 C종이라는 뜻입니다. 자, 진화학자 헨리 플라킨이 말했듯이, Gaining knowledge of the world across countless generations. 자, 세계의 지식을 얻으면서. 뭘 통해서? Across countless generations. 셀 수 없을 세대를 통해서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으면서. 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Gaining knowledge. Knowledge of the world across countless generations. 자, 얘는 어떻게 해서 계시면 되냐면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주면 훨씬 편합니다. 분사구문 대부분은 뭐뭐 하면서로 다 퉁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팁으로 알려드리고요. 자, 여기서 혹시 countless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countless는 명사로, 아니죠. 형용사로 셀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less 같은 경우에는 뭐뭐가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운트하면 세다잖아요. 그래서 countless, 셀 수 없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어쨌든, 셀 수 없는 세대를 통해서 세계의 지식을 얻으면서, 유기체들은요. 이제 지식을, 컨셉, 보존하기 시작한 거죠. 보존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식이냐면, 부분적으로 진화의 필요에 기반한 지식을 보존한다는 거야. 아무 지식이나 다 보존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종이 살아남고, 우리가 더 잘 살고 하는 것들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that collective knowledge, 여기서 that은요. 그냥 그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그 집단적인 지식은, is then held, 이제 잡힙니다. 그러니까 보관되는 거예요. within the gene pool of species, 그 종의 유전자 풀, 유전자의 어떤 모임의 안에서, 유전자 모임 안에서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어떤 지식은, 그냥 우리 유전자에 박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Whether I'm a good son or daughter or not. 여기까지가 주어져. Depends partly on the way in which I behave to my parents, but partly and no less importantly. 여기서 no less 라는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헷갈려요. On the relationships I have with my siblings,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보면, whether I or not 하면은, 뭐뭐 이든 아니든 이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depend on a 하면, 뭐뭐에 달려있다, 을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no less 하면요, no, 아니에요, less. 더 적지 않은 거예요. 적지 않아. 그 말은 그의 못지않게라는 뜻이어서요. 이게 같다라는 표현. 같다라는 표현인데, 거기다가 긍정적인 표현까지 가요. 어, 이거에 못지않은데? 어, 나는 걔에 못지않게 잘 쳐. 걔만큼 치는데, 걔보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가는 거예요. 자, whether I'm a good son, daughter or not. 내가 좋은 아들, 딸인지 아닌지는, 자, depends partly on. 부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어디에 달려있냐면요. The way in which I behave to my parents. 내가 내 부모님께 하는 행동, 부모님께 행동하는 방법에 달려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리고 no less importantly,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도 on the relationship. 자, 보면, 여러분들, 이 두 개 병렬되는 거 보이십니까? 음, depend on. 자, 여기에 을준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어디에 을준하냐면, 여기에 을준하는 겁니다.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 방법에 을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에 을준합니다. 어떤 관계냐면, I have with my siblings. 내 형제자매와 가지고 있는 관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siblings 하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sibling 하면은 형제자매입니다. 음,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사 플러스 주어동사의 구조예요. The relationships I have with my sibling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하나의 그냥 패턴으로 가져가야 돼요. 명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는데 갑자기 또 주어동사가 나올 일이 원래 문장에서는 딱히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다면, 얘는 이렇게 앞에 있는 relationship을 수식해주는 것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Whether companies buy or sell products across the national borders, these businesses are all contributing to the volume of international trade that is filling the global econom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whether or not, 혹은 whether a or not, 이런 거, 회사가 사든지, 혹은 팔든지예요. 음, 이렇게 우선 가져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어 몇 개 가져갈게요. contribute to a 하면 a에 기여하다라는 뜻이고요. 얘가 명사가 되면 contribution이 됩니다. contribution, 기여가 되고요. contribution to a 하면 뭐뭐 a에 기여, 이거를 훨씬 더 많이 쓰여요. 퓨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연료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자리가 품사를 말한다고 했듯이, 연료라는 퓨얼이 동사자리로 가면 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동사, 연료가 뭐합니까? 연료가 불을 지피죠. 그래서 불을 지피다, 활기를 불어넣다라는 뜻이 있고요. 해석해 볼게요. whether companies buy or sell products, 회사가 사든, 팔든, 상품을 사든, 팔든, across national borders, 어떤 국경을 가로질러서 사든, 팔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national border, 한번 정리하고 할게요. 얘는 명사로 국경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들은요, are all contributing to the volume of international trade, 모두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기여하고 있냐면요, to the volume of international trade, 어떤 국제 교역의 전체 양에 기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하냐면, that is fueling the global economy, 그것이 세계 경제를 불을 지피고 있다는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 대시에 수식해 주는 것은 여기 여기, internal trad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보겠습니다. whoever wants music instead of noise, joy instead of pleasure, soul instead of gold, creative work instead of business, passion instead of foolery, finds no home in this trivial world of our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애가 주어 있는데, 너무 길다고 뚫지 마시고, 얘네들은 다 이렇게 병렬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whoever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합관계대명사라고 해서 그래서 whoever죠. 얘는 뭐뭐든지, 누구든지, 다 라고 가주면 됩니다. 자, 누구든지 다야. 근데 원하는은 누구든지 다죠. 뭐를 원하냐면요, 첫 번째, music instead of noise, 토음 대신에 음악을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joy instead of pleasure, 즐거움인데 즐거움 대신에.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pleasure는 약간 육체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joy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진짜 심리적이고, 뭔가 spirit한, spiritual한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soul instead of gold, 금 대신 어떤 soul, 영혼을 원하고, and creative work instead of business, 사업보다는 되게 창의적인 작품을 원하고요. and passion instead of foolery,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집보다는 열정을 원하는 누구든지 다. 그쵸? 그래서 누구든지 다 가주어 해요. 얘입니다. 그럼 얘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찾습니다. 근데 뭘 찾느냐 하면, no home, 집을 찾지 못합니다. 어디서 집을 찾지 못하냐면요, in this trivial world of ours, 우리의 되게 사소한, 하찮은 세계에서는요. 그래서 여기, 인쇄 로봇은 뭐뭐 대신에라는 전치사이고요, 얘가 이렇게 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주어가 길어졌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장장 15분 동안 다섯 문장이나 달렸는데, 적지 않은 단어와 적지 않은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얘네들 잘 복습하시고, mp3 꼭 들으시고, mp3는 누적으로 들어보시고요, 1배속, 1.25배속, 1.5배속까지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듣기 실력을 향상시키고, 듣기 실력이 결국에는 reading 실력과 연결되고, 또 듣기 실력이 또 writing 스킬과, 스피킹 스킬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영어교육 학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말해보세요. 그러면 영어 잘하실 겁니다. 화이팅이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강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